준비한다! 준비한다! 당체수고 준비한다! 삼성노조 폐지가 답이라는 주제로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노조를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기업활동을 어렵게 한다면 그러한 노조 당장 폐지가 답입니다. 기업이 있어야 노조가 있듯이 기업을 어렵게 하는 노조가 있다면 없어지는 게 좋습니다.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여 국민과 국가에게까지 피해를 주면서 하는 파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임금교섭에 나섰지만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 끝에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 노사는 2021년 10월 5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캠퍼스 나노파크 2층 교섭장에서 시작으로 2021년도 임금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노사는 회사 창립 52년 만에 첫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꾸렸습니다. 삼성전자 사무직 노동조합, 삼성전자 구미지부 노동조합, 삼성전자 노동조합,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등 삼성전자 안에 조직된 4개 노조가 모두 참여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에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가관입니다. 사람인지 벌레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직원 연봉 천만원 일괄 인상, 자사주의 1인당 107만원 지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력은 1인당 350만원 지급,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으로 지급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조 요구하는 삼성전자가 지난 3월 사내 노사협의회의 협상에서 정한 7.5%의 임금 인상안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2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안은 기업이 어렵든 말든 상관없이 돈이나 달라는 투정입니다. 그리고 어이없는 것은 코로나 격려금으로 1인당 350만원이나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거 뭔 X같은 소리입니까? 누가 코로나 권리라고 부추겼습니까? 요구 내용을 보면 세상에 이런 XX들이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노조 임금 요구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직원 한 사람당 급여는 지난해 수준의 절반 이상이 오를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더스 인덱스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요구안대로 임금이 결정되면 직원 1인당 급여는 평균 1억 8,260만원으로 작년 평균 급여인 1억 2,100만원보다 약 51% 오릅니다. 리더스 인덱스는 직원 1인당 급여가 6천만원 오르면 삼성전자 단기 순이익은 최소 6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억 8,260만원은 거의 2억입니다. 2억이 누구 애들 이름인 줄 알겠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유는 지들이 일 적게 할 테니 월금만 올려달라는 도둑신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노사 양측은 초반부터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노조 측은 노사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상견례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조만간 상견례를 다시 열고 정식 교습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XX로 요구를 하는데 당연히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겠습니까? 사측은 이 요구 사안을 절대로 들어줘서는 안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2월 8일에는 삼성그룹 내 한국노총 산하 8개 노조가 6.8% 임금 인상과 함께 정년 보장과 임금 피크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동조섭을 요구했습니다. 저성과자에 대한 임금 삭감 폐지와 함께 궁극적으로 고가 제도 폐지도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노사 의견을 절충한 직무급제 전환을 추재하는 가운데 사실상 호봉제를 주장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기업이 아니라 공무원 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월금만 많이 받고 일은 적게 하고 성과 제도가 없으며 일 못하고 실력 없어도 영원히 안 잘리는 회사 놀이터 같은 회사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조직이면 삼성이라는 기업의 존재 의미가 있을까요? 해외 선진 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 있는 국민이라면 삼성의 미래는 매우 어둡습니다. 노조 주장대로 된다면 삼성은 제2의 노키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즉 망한다는 뜻입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삼성이 개편된다면 10년 후에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존재할지 불투명합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기업과 국가 경제를 돈먹는 삼성 노조는 없어져야 대한민국 미래 경제가 밝아집니다. 법을 개편해서 저성과자는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는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으며 성실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공정한 자유시장 경제를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기업만이 아닙니다. 공무원 조직이든 조그마한 가게이든 일을 하지 않고 월금만 축내는 벌레 같은 인간들을 바로 해고할 수 있는 사회 문화와 법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능한 젊은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